이번 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.9%나 줄어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. 고용률 하락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의 경제 상황을 최선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올해 누적 수출액은 1525억 3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.1% 줄었는데요. 이번 달 수출액만 보면 217억 29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무려 26.9% 감소했습니다.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 이렇게 수출 성적이 추락하면서 당연히 광주 전남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지난달 고용률을 보면 광주가 58.2%, 전남이 62.8%로 각각 0.9%와 0.5% 줄었습니다. 수치를 보면 크게 줄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시휴직자 현황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. 일시휴직자, 그러니까 직장은 있지만 잠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취업자를 말하는 건데요. 코로나19 영향으로 광주 전남 일시휴직자는 9만 5천여 명으로 2월보다 40%가 급증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렇게 경제 활동이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비자 물가까지 상승했습니다.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.1% 올랐는데요. 코로나19 탓에 집에서 음식 해드시는 경우 많은데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